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은 흐아악! 공격해라! 아, 너무 빠졌나? 누구한테도 질 수 없어요! 좋아, 지금이야! 카롱, 나 잘 봐! 철저히 빗밟아주겠어! 드래곤의 힘을 보여주겠어? 날 머리로 보고! 신임을 또 싫어합니다 공격을 타오면 새벽이야 이 차원도 승리하고 준비네요 잘가요! 나츠처럼 싸워볼까? 승리는 내꺼야! 우선은 가볍게 우선은 가볍게 더 맛있겠지? 누가 더 센지 겨뤄보자! 은퇴하고 싶다... 넉넉한 극심이 생명이요 수은 드래곤의 힘을 보여주겠어? 하잇! 과거도 미련도 망설임도 이걸로 모두 끊어내겠다 아하하! 으흐흐 어쩔 수 없네 카롱, 나 잘 봐! 날 화나도 했겠다!